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 한 방에 차례와 제사를 없애버린 어떤 아저씨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봅시다. 제목 우리 아빠 덕분에 제사가 없어졌어요. 원지, 이제 명절이라 현명하신 우리 아빠의 썰을 풀어보겠어.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추석이죠. 그리고 또 이맘때면 항상 제사니 차례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거지같은 글들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내가 아까도 하나 봤어요. 봤는데 그래서 우리 아빠 때문에 제사 차례 없어진 이야기 이걸 한번 풀어볼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 써봅니다. 그러니까 평소 제가 본 우리 아빠는 말이죠. 진짜 극현실주의자 그리고 실용주의자인데 사실 아빠는 지금은 물론이고 당신이 아주 어릴 때부터 제사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를 못했다고 해요. 아니 죽으면 끝나는 거지. 누가 와서 이걸 처먹냐고. 이런 마인드. 그런데 이런 아빠랑 달리 집안 장손인 우리 큰아빠는 야 조상님들 노하신다. 제사는 무조건 지내야지. 이렇게 고집을 부렸고 그런데 웃기는 게 그러려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해. 남을 시키죠. 큰엄마.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랑 아니 정확히는 자기 동생인 우리 아빠랑 맨날 네가 가져가라 내가 가져가라 어쩌고 저쩌고 오지게 싸우는 거야. 그렇게 이 두 사람은 수십 년을 계속 싸워왔는데요. 결국 아빠가 그래씨 내가 가져온다. 이렇게 시전했고 그랬더니 개빡친 우리 엄마가 당신 미쳤어. 라며 화를 냈죠. 그런데 아빠가 어? 당신 그냥 가만히 있어. 앞으로 제사는 무조건 우리가 지낸다. 이러면서 엄마 의견 씹어버리고 그냥 할머니와 할아버지 제사를 다 가지고 온 거죠. 참고로 이때까지 큰 집이랑 우리 집이랑 제사랑 차례비용 정확히 반반씩 부담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빠가 제사를 가지고 온 그의 추석 몇 달 전에 갑자기 어? 두 사람 해외여행 갈 준비나 해? 이러는 거예요. 이번 추석 우리 가족 전부 다 해외로 간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깜짝 놀란 엄마가 에?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래? 당신 미쳤어요? 아니 두 분 제사는 어쩌고? 이랬더니 어? 해외에서 제사를 지내겠대요. 순간 엄마랑 저 둘 다 뻥 짜가지고 말도 못했는데 아빠는 뭐 우리가 그러거나 말거나 어? 그냥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란 말이지? 이번 제사는 해외에 가서 지낸다. 스위스 어? 알프스 산맥 아래에서 그리고 그의 추석 우리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을 들고 해외여행을 갔어요. 영정사진 아니고 그냥 두 분이 같이 찍은 작은 사진 액자였어요. 손바닥만 한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저는 우리 아빠의 찐 광기를 목격했는데 예를 들면 대충 이런 거야. 어느 식당 멋진 테라스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을 당신 옆에다 꺼내놓고는 야씨 경치 진짜 죽이네? 예? 아 여기 좀 보라고 아버지 어머니 어? 두 분 생전 여기 못 와봤죠? 야하 죽인다 이거 막 이러는 거야 덜덜덜덜 거기다가 어딜 가든 마찬가지예요. 두 분 사진을 계속 꺼내들고 어때요? 여기 죽이죠? 어? 어때? 계속 이런 그리고 당연히 큰집에선 완전 난리가 났죠. 동생 집에 차를 지내러 왔는데 집이 텅텅 비어있고 거기다 연락도 안되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놀랐겠냐고 여하튼 그래가지고 두 형제가 또 피튀기는 싸움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아빠가 큰아빠한테 뭐야? 뭐? 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 사하라 생전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신 거 내가 이제라도 보내드리겠다는데 뭐? 어? 이게 그렇게 불만이야? 그럼 니가 도로 가져가 가져가가지고 형도 부모님 해외여행 시켜드리면 되잖아 어? 제사? 아니지? 그 여행비용 내가 절반 줄 테니까 당장 가져가고 어디 저 멀리 좋은데 여행을 다녀와 이랬더니 큰아빠가 막 부들부들 주먹까지 떨어대면서 분노 주체가 안됐나봐요. 결국 우리 아빠 멱살을 잡더라고 내 시끼야! 시끼야! 그게 재사냐? 어? 그러고도 니가 자식이야? 부모도 모르는 개차반 같은 놈 이런 어쩌고 저쩌고 욕을 오지게 하면서 그래 좋다 내가 가져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까지 가만히 참고 있던 우리 큰암마가 결국 터져버렸죠. 아니 준걸 또 왜 가져오냐? 나는 이제 그거 못하니까 그렇게 재사를 지내고 싶으면 당장 도장부터 찍고 너 혼자 해라 이 시끼야! 이래버린거죠.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바로 깨갱하고 제사가 없어졌어요. 본인이 한다는 소리는 절대 죽어도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빠한테 부려자라고 욕하는데 아니 도대체 누가 나쁜 놈이야 이거? 뒤에 한개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실용주의자 아빠 밑에서 잘 자란 글쓴이 글도 간결하게 존재이야 포인트만 딱딱 찍어주는거 봤어? 끌 끌 끌 2번 와 쓴이 아버지 진짜 멋지세요 존경합니다. 3번 그러게 우리 아빠도 이랬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명절이고 차례이고 너무 거지같아 좋은게 하나도 없어 4번 그렇지 바로 이런 분이 현명하고 이성적인거죠 지들은 안하고 남의 집 딸내미 부려가며 제사를 지내는걸 도리라고 시불에 샀는 그런 거지같은 감성만 충만해가지고 게을러 빠져려진 것들 어이그씨 테잇 5번 영정사진도 필요없습니다. 그냥 지방 써놓고 촛불 켜고 향피우면 우주 어딜 가든 귀신들 좋아하라 하면서 다 찾아와요 드댓글 어휴 그지 똥 싸는 소리하고 잘 빠졌네 이딴 미신 에휴 6번 미친 이게 뭐야 아휴 내 속이 다 시원하다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중복산 과일만 제사상이 올렸습니다. 뭐 지금 여기 있는 당신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 뭐 아니 안 믿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집은 나를 기준으로 5대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 본인 기준으로는 현조가 되겠네요. 참고로 나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고 이렇게 한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요. 이걸 처음 시전했을 때 당시 집안 어른들 그러니까 이 그지같은 할배들이 아이고 이놈이 어디 미쳐가지고 감히 조상님들 뜻이 상에다가 싸구려 중국산을 올리냐 어? 이러면서 개난리 그냥 깽판을 치더라고 그리고 이때 나는 말 몇 마디로 모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어? 5대조 할아버지 당신이 살아있던 그 시절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최고 명품이었다고 어허허허 지금 감히 5대조 할아버지를 무시하겠다는 거야 어머야 이러니까 다들 입을 꼭 닦고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날 이후 재산은 물론이고 차례까지 전부 다 무조건 중국산 과일만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주작 아닌가 중국산 과일이 들어옵니까 잘 모르겠네 어쨌든 댓글 1번 야 이 미친 5대조 재산은 진짜 레알 낀 광기 아닌가 헐 2번 돌았나 뭐 5대조 이거 주작이지 주작 어? 내 댓글 주작일 수도 있는데 저런 거 하나하나 깐깐하게 다 따지는 집안이면 예를 들어 종갓집 같은 것이면 진짜로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예로 우리 집만 해도 그래 진짜 알도 없는 그런 집구석인데 제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지내기도 했고 물론 지금은 안 합니다. 제사와 조상 그리고 가문의 목숨을 건 노인들의 그런 사고를 현재의 젊은 사람들 상식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 광기거든. 2번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런 광기의 노인들이 고작 나의 어린 피덩이 새끼의 한마디의 신념과 기준을 바꾼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어? 3번 이게 진짜라면 조상님들 들매겨가지고 통한 거라고 봅니다. 저런 노인들 말이죠. 옛날 기준이 무조건 절대고 진리니까 말이지 같은 집안에서 갈라져 나왔던 선화 하나 때문에 전혀 상관도 없는 허씨와 김씨가 뭐 금친이니 어쩌니 파오네라 이런 소리가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게 자바닥이요. 4번 보니까 종갓집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맞다면 네가 아직 리얼 종갓집 클라스를 몰라서 이러는 거요. 참고로 내가 말이지 우리 집안 종손인데 우리 집안이 약 400년 전 처음으로 이 동네에 정착을 했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 건데 내가 바로 종손이야 우리 동네 어려서 발언권이 없다고 아니지 종손 발언권은 압도적이다 네가 못 봐서 그래 3번 이거 보니까 옛날에 당신의 할아버지 제사상이 일본 술인 사케를 올려서 완전 난리가 난 거 해방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상관없다 라고 했던 할부의 생각이 납니다 지금 뭐 5대조 때문에 주작이니 어쩌니 말이 좀 많은데 말이죠 우리가 내가 그래 13대까지 매년 모사를 지내 그러니까 13대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현재 우리 동네에 처음 장착한 분이거든 제사라기보다는 1년에 한 번씩 산에 가서 벌초하고 약식으로 뭐 하는 거지 뭐 13대조까지 그 사이 다 하는 거야 나는 종손이라 매년 끌려가요 그지 같아 5번 이 글을 느끼면 이 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간다 후손 괴롭히는 것들은 그 자체가 이미 악기라는 거야 맨날 받아 처먹기만 하고 도대체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네 사진 하나 들고 해외여행 가면 좋네요 찐 효도지 뭐 그깟 제사상 밥 얻어먹는 것보다 멀리 가가지고 좋은 거 먹고 이게 더 좋지 않아? 아무튼 참 어질어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 눌러주세요